김민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시사위키 첫 번째 아이템은요? 보물선이 뭐길래인데요. 뭐처럼 또 보물선에 대해서 다뤄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금계를 실은 침몰선 돈스코이호가 발견됐고 인양이 추진되고 있다. 이 소식을 이 자리에서도 아마 전해드렸는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관련 기업의 홈페이지는 아예 접속도 안 된다고 합니다.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요? 보물선 돈스코이호를 발견한 것은 신일그룹이라는 기업인데 제일재강의 최대주주라고 해서 지금 제일재강 주가가 급등했다는데요. 이달 초에 인수를 해서 이 영향으로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그런데 함부로 투자하는 건 극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금융감독원이 경고를 또 내놨습니다. 보물선 인양 관련 허위 사실 또는 과장된 풍문을 유포하면 불공정 행위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과거에 보물선 소재로 해서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 좀 소개해 주세요. 2000년에 바로 이번에 화재가 된 돈스코이호가 발견이 됐고 동화건설이 탐사 비용을 지원한다. 이게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동화건설이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는 일이 있었는데 결국 사실 무근으로 드러났고 이것 때문에 동화건설이 파산 선고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액주주들이 큰 손해를 받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정도로 큰 문제가 됐다는 것이고요. 또 2001년도에 삼해인더스트리라는 회사도 보물선 얘기로 주가를 띄우고 또 투자를 유치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때 이용호 게이트라는 게 나오면서 여기 연루되면서 이렇게 또 사실 무근인 것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보물선 얘기 나온 건 그러면 다 거짓이었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지만 또 아닌 사례들도 있었는데요. 1975년에 신안군 앞바다에서 발견된 침몰선에서 유물이 발견됐다. 이건 실제로 발견이 된 것이고요. 또 2007년에 태안 앞바다에서 도자기를 실은 배가 발견된 것도 이건 앞서 말씀드린 이런 사례와는 좀 다른 것이죠. 하지만 그래도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돈스코이호라는 게 진짜 보물선인 맞아요? 이런 배가 있는 건 사실인데 그게 보물선이냐 이게 가치가 얼마나 되는 거냐 이건 따져볼 문제라는 것이죠. 일단 이 배에 150조 원의 규모의 금이 실려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금괴가 그 정도 실려 있었다면 오히려 배가 그 무게 때문에 침몰을 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배가 이동했다는 경로가 상테페테르부르크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인데 이 거리를 이동을 하려고 했다면 배보다는 철도를 이용하는 게 더 나았을 것인데 배를 이용했다면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지적도 있죠. 그러나 발견은 했는데 배를 건질 수는 있는 겁니까? 일단 해양수산부가 밝힌 바로는 이걸 건지려면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게 발굴 신청서도 내야 되고 또 발굴 보증금도 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절차는 지금 진행된 바가 없다는 것이고요. 신일그룹은 인양 주간업체까지 선정하고 계약도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업체는 인양과 무관한 탐사 영역 계약만 했다라고 언론에 밝힌 상황입니다. 발굴 보증금도 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건 얼마나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매장물 추정가액의 10분의 1 이상을 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보물가치가 150조 원이면 한 15조 원은 지금 내야 되는 것이죠.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충당하느냐 이게 관건인데 신일그룹 측은 신일골드코인이라는 암호화폐를 판매를 해서 이걸 충당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는 또 신일그룹이 만든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보도가 나옵니다. 뭐 여기까지 듣고 보니까 점점 의심이 깊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일그룹의 정체가 뭐냐 이것도 인터넷에서는 소랑설레가 좀 어가고 있는데요. 홈페이지에는 1979년에 설립된 기업을 모태로 한다 이렇게 돼 있긴 한데 법적으로 따지면 올해 설립된 기업인 것이고 사무실도 최근에 계약됐다는 정황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 회사 관계자들이 앞서 말씀드린 이전에 동화건설 출신들이다 이런 보도도 같이 있기 때문에 좀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차분하게 기다려야 돼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시사위키 항목은요. 마린온 추락 이후인데요. 어제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헬기가 추락을 해서 군 장병 5명이 사망을 하고 또 1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일어났죠. 해병대는 헬기 운항을 전면 금지한 상태로 조사에 들어간 상황인데 지금 사고 원인과 책임을 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린온이 헬기 기종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해병대가 운영하는 상륙 기동 헬리콥터인데요. 수리온 기동 헬기 아시죠? 이걸 해상용으로 개조를 한 것입니다. 2017년 말에 개발이 완료됐고 올해 초부터 포항에 있는 해병대 1사단에 배치가 됐는데 운영 고도가 한 4km 정도 되고요. 한반도 전역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종입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사고 당시 CCTV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헬리콥터가 10m 정도 이륙을 했는데 여기서 메인 로터가 날개죠. 통째로 떨어져 나가는 장면이 지금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만일 단순히 엔진이 멈췄던 상황이라면 관성에 의해서 메인 로터 회전이 유지가 됐기 때문에 피해가 덜했을 건데 아예 떨어져 나간 상황에서 헬기가 10m 정도를 자유낙하했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정황인 것이죠. 10m라면 그리 높은 건 아닌데 그런데 또 화재가 발생했다면서요. 이게 항공기지 내 소방대가 출동하지 않고 15분 동안 소방서 출동을 기다려서 화재 때문에 더 피해가 커졌다라는 주장을 지금 유가족들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 해병대는 그건 사실이 아니고 진화하는 과정이 15분 정도 걸린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헬리콥터에 불이 붙은 후에 자동 소화 장치가 동작하지 않아서 피해가 더 커졌을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 한편에서는 추락 당시에 연료탱크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면 안전장치 작동 여부와는 관계없이 폭발이 일어났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날개가 떨어져 나갔다면 기체 결함 내지 정비 분량 결국 그거죠? 그럴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일단 전문가들은 수리온 헬기에 지금 설계 기반이 된 유로콥터의 슈퍼푸마 헬기 사례가 이번 사고하고 좀 유사한 부분이 있다 이런 지적을 또 내놓고 있습니다. 2009년과 2016년에 이 헬기 기종에서의 비슷한 사고들이 외국에서 일어났는데 당시에 동력을 전달하는 기업박스 내의 부품 결함이 발견이 됐었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마리논이 수리온 기동 헬기를 개조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수리온 헬기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지는 않을까요? 수리온 헬기 역시도 2012년 전력화 이후에 각종 사건 사고에 지금 노출이 돼온 상황이어서 그런 얘기가 지금 또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암 유리창이 파손된다든지 프레임에 금이 간다든지 이런 문제로 시작을 해서 엔진이 정지해서 비상착륙을 했다든지 아예 추락한 그런 사례도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작년 7월에 감사원은 수리온이 결빙 방지와 낙래보호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엔진 형식 인증도 안 된 상태로 전력화됐다라는 이유로 방사청장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기도 한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지금 정부 대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청와대는 수리온 헬기의 문제는 이미 해결한 상태여서 수리온은 문제가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수리온을 마린온으로 개조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 여기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마린온은 함정에 탑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메인 날개를 접는 기능이 지금 추가가 돼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아마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조심을 해야 되니까 국방부는 육군 소속의 수리온 헬기 비행도 일시 중단시켜놓은 상황입니다. 희생된 장병들 연결식 문제로 유족들과 갈등도 있다면서요? 해병대원들의 연결식을 지금 해병대가 좀 빨리 진행을 하고 합동분향소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유족들은 일단 사고 원인이 조사가 돼야 된다. 그 이후에 연결식을 해달라면서 지금 해병대하고 갈등을 빚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은 유가족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사비 경목은요? 원내대표들의 박미 이걸 좀 다뤄보겠는데요. 오늘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특활비 폐지도 논하는데 외국 여행 가냐 이런 냉소적 시각도 인터넷에는 있는데요. 그렇다기보다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성과를 기대해 볼 만한 대목입니다. 목적이 뭡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미국 지도자들하고 만나서 북핵 문제나 평화체제 관련 논의를 유도하고 또 설득하겠다. 이게 있고요. 두 번째는 요즘 무역전쟁이다 뭐다 하는데 자동차 관세 문제로 대표되는 통상 현안을 해결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또 5당 원내대표들의 국내 정치에 대한 현안 논의 그리고 스킨십 증대 이런 것도 부가적으로 기대해 볼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특히 북핵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랑 미국 사이의 온도 차이가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서 협의를 잘 하면 참 좋겠어요. 맞습니다. 지금 과거에 민주공화 양대 정권이 모두 북핵 문제 해결에 실패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회의적인 태도인 게 있고요. 또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 현지의 한인단체 등이 지금 정직권 설득에 자체적으로 나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내대표들이 미국에 갔으니까 아마 이런 움직임에도 좀 힘이 실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야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은 속전속결 말하다가 이제는 장기전을 말하고 있죠. 시간 제한도 속도 제한도 없다. 그저 프로세스를 밟아갈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일전에는 또 비핵화를 칠면조 요리에 비유를 하면서 너무 빨리 오븐에서 꺼내면 덜 익는다. 충분히 익혀야 맛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논란입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 내에서 뭔가 북한에서 양보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바뀐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크게 세 가지 가능성을 언급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보수 언론 등의 우려대로 정치적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부분만 취하고 실질적 비핵화에 있어서는 적당히 봉합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대목이고요. 둘째는 일단 중간 선거까지는 지금 분위기를 유지하는데 이후 강경론으로 정책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세 번째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신뢰와 선의를 갖고 지금 북한이 준비가 될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는 거 아니냐. 이런 일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 가지 가능성 얘기 중에 세 번째 이기를 희망해야 되겠네요. 저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하 기자였어요.